음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시혼자의 입학 원서를 검토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를 합니다 학생의 학업 성적과 에세이, 과외활동, 교사, 카운슬러의 추천서, 탤런트, 캐릭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서를 심사를 합니다 올가을 겨울 2023년 가을학기 입시를 치를 하이스쿨 시니어들은 아마도 훅이라는 용어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봤을 것입니다 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문대일수록 훅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훅이 있는 지원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대체 어떤 지원자들이 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학 사정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먼저 훅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훅이란 지원자가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자질, 재능 또는 사실을 갖추어 이것이 입학 사정에서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함을 뜻합니다 본질적으로 훅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대학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학교 풋볼팀의 아주 뛰어난 키크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된 키크로서 강력한 실전 기록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학에 지원한다면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그 대학이 꼭 필요로 하는 요소를 내가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스스로 개발한 훅과 타고난 훅입니다 스스로 개발한 훅은 학생이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고 발전시킨 능력입니다 이에 반해서 타고난 훅이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지고 태어난 특별함을 말합니다 스스로 개발한 훅은 학생이 가진 독특하고 뛰어난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 우수한 재능이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학생을 돋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랭크된 풋볼 키크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운동선수로서 이 학생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역량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마침 해당 대학이 훌륭한 풋볼 키크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 학생이 원서를 낸다면 치열한 입시 경쟁의 틈새를 더욱 파고둘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로 리크루 때는 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후기 있는 지원자로 간주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대학의 코치들과 소통 절차를 거친 뒤에 공식적으로 원서를 냅니다 코치들이 보통 이들을 후원하고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개발한 훅은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토론으로 탑5 안에 드는 디베이러이고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면 훅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권위 있는 콘서트에서 연주 경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단순히 재능이 있는 것과 그 재능으로 인해서 훅을 갖췄다는 것은 다릅니다 훅이 있으려면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나 악기 또는 특정 분야에서 반드시 최상급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타고난 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예로 인구학적 요소 중에 하나인 인종이나 민족적 요소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등은 대학 입시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 그룹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들의 인종 캐러고리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수계 그룹이 되어왔습니다 대학들은 여러 다른 배경을 대표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다양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계 그룹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구학적 요소의 다른 종류들도 대학에 따라서 훅으로 그려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 사정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학생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특정 기회나 자원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원서를 평가할 때 이 점을 감안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학생이 사는 주나 지역적 특성도 일종의 호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이다호나, 노을스다코다, 와이오밍주처럼 역사적으로 불충분하게 대표된 주의 거주자라면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슬로리다주처럼 인구가 많고 과도하게 대표된 주의 거주자보다 입시에서 5일을 점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있고 다양한 신입생 구성을 위해서 대학들은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부문에서도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그룹에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남학생이 훨씬 많았던 스템 전공에서 여학생을 뽑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사회적 소수 그룹에 속하는 LGBTQ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들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원서를 들여다볼 때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비교를 합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다른 배경을 가졌을 경우 기회와 특권도 다르다는 것을 대학 측이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입학원서를 통해서 가능한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서 대학은 학생들을 서로 다른 지원자 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풀 안에서 지원자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후기 있는 학생이라면 그 희소성과 특수성 때문에 같은 풀 안에서의 경쟁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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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